자, 녹화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울 내용은 미분적분학이라는 대학 수학의 첫 걸음 여기에서 다 있죠. 교재는 반드시 구입하시고 그래야 이제 강의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되니까 참조해 주시고 첫 번째 배울 단어는 우리가 몇 단어는 안 배울 거지만 그 단어들 중에 첫 번째 단어 함수의 함수 그리고 극한 그리고 연속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한이라는 키워드예요. 오늘은 내가 지금 펜슬을 안 가져와서 쓰는 걸 최대한 자제를 할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 마인드맵을 조금 보자면 첫 번째 이 단어의 제목은 함수의 극한이고 함수의 극한 안에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연속함수, 그리고 무한발상과 무한대수의 극한, 그리고 극한의 은밀한 정의. 극한의 은밀한 정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학 전공하는 애들한테는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 이론적 베이스에 대한 얘기인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강의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채팅하거나 질문해 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채팅이 더 나을 것 같고 명수가 작아서 채팅 아니라 마이크 바로 켜고 질문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극한, 그리고 연속, 그리고 무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 연속, 그리고 무한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질문을 하겠죠. 함수가 뭐냐, 극한이 뭐냐, 연속이 뭐냐, 무한이 뭐냐.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 들어가서 함수의 극한, 극한의 기본정리,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연속함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를 배우고 그리고 무한에서의 어떤 발산, 그리고 거기서의 극한 그랬을 때 무한발산, 무한대에서 극한, 무한대에서의 무한발산 그리고 이것들을 좀 통틀어서 수학적으로 극한에 대해서 정확한, 엄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여기서 극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가는데 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극한을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극한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을 왜 배워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단어 끝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얘기하지만 레포트는 한 4번에 걸쳐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4번, 매주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 정도.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극한 극한이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 수혈의 극한. 요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극한이라는 게 뭘까요? 극한. 내용을 보면 특정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어떤 수에 끝없이 가까워지는 것.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일정 값에 계속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특정 수에 가까워지는 것. 그죠. 나는 이런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다 같은 얘기하는 거죠. 다섯 명 다 같은 얘기는 하는데 표현은 조금씩 다 다르잖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맞게 설명했거든. 그리고 다 설명을 잘했어요. 그런데 표현이 다 다르잖아. 똑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면 다르게 표현하는 게 정상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주로서는 언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통일화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수학의 기호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똑같은 얘기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을 때 이제 기호로 통일되게 작업하는 거. 그래서 수학의 장점은 이렇게 표현이 회기라 표준화되는 거죠. 거기에 장점이 있고 또한 거기에 좀 단점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표현이 회기라 되니까 그 표현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유가 돼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그 표현을 어떻게 한다는지. 그렇죠? 어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영어에서 머더리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학할 때는 그런 기호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학은 어떤 학문이긴 하지만 학문이기 이전에 언어인 거죠.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쪽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학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 단계를 더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그런 부분.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건 극한 한계에 다다른다. 이 뜻이에요. 한자어니까. 한계에 다다른다. 그렇죠? 한계에 다다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어떤 값이나 어떤 수에 끝없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여기서 그 어프로치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수에 한없이 끝없이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다가가서 완전히 그 수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1이라는 수에 다가가는데 1이랑 닿아버리면 안 돼. 이게 극한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극한이 좀 약간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거랑 이렇게 딱 닿아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짝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 그런데 말은 못해. 표현은 못해. 그래서 계속 그 사람 주위를 이렇게 맴도는 거지. 그 근처를 계속 다가가고 싶은 마음인 거지. 계속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는 없는 거지. 또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좋아하는 하는데 다가가려고는 하는데 막상 그러지는 못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다가가는 개념이지 그 수가로 이렇게 그 지점으로 딱 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주면 좋고 극한에 대해서는 이 개념 자체가 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이거는 딱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인지할 때 그런데 이 수학이 이 수학 중에서 가장 좀 약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비수학적인 개념이 극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수학만이 할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인데 정말 수학 같지 않은 개념 이게 극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뭐를 표현하려면 뭐를 다루려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무한이라는 개념을 다루려면 이 극한이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안 그러면 무한을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극한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 뭐를 쓰냐면 2 생각해봅시다.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계속 가까워진다. 끝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어떤 네모라는 게 있는데 1이라는 숫자에 간다고 칩시다. 다가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떤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거를 어떤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기호가 뭘까요? 어떤 수에 한없이 다가간다. 내가 질문하면 채팅으로 다 남겨주시면 돼요. 채팅으로. 참여 점수 있어요. 맞든 틀리든 채팅 남겨주시는 사람들은 횟수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 점수 줄 거예요. 그래야 참여를 계속 하지. 많이 하지.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어떤 기호를 쓸까요? 어떤 기호를 쓰면 좀 합당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숫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모가 있는데 네모가 1로 한없이 다가간다. 끝없이 다가간다. 끝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계속 가까워진다. 네.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떤 기호 어떤 기호로 표현하면 좀 그를 살까?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 할 때 우리가 화살표를 사용해요. 화살표 사용해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뭐가 있을까? 없으면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나마 합당하다고 생각한 기호가 화살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네모가 A가 1로 다가간다. 이렇게 네모가 1로 다가간다. 그죠. 그런데 이게 화살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A가 1로 다가간다. 그죠. A가 1로 향한다. 이 표현은 오케이죠. 그죠. 누가 봐도 A가 1로 간다. 화살표는 그 느낌이니까 그죠. A가 1로 다가간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한없이 가까워진다. 계속 가까워진다. 여기에는 조금 약하지. A가 1로 다가간다. A가 1로 향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서 한없이 계속 끝없이 이런 의미도 좀 더 청구하고 싶은 거야. A가 1로 다가가는데 A가 A 화살표 1은 A가 1로 다가간다는 A가 1로 가까워진다. 이건 오케이 그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죠. 이 수학을 안 배운 사람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A가 1로 화살표니까 A가 1로 간다. 뭐 이런 거는 오케이일 거야.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이 한없이 끝없이 계속 이런 표현은 조금 그죠.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집어넣고 싶은 거지. 기호를 만들 때.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개표현을 하냐면 펜슬 안 가져와서 좀 그러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뒷장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네. 쓸 수가 없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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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보이죠. 화면 예. 지금 극한의 직관적 정의 요 화면 보이죠. 보이면 끄덕끄덕. 예. 내가 얘기하는 거랑 싱크가 안 맞으면 얘기를 하세요. 음. 그래서 요 앞에 요거예요. 이 X가 A로 다가간다. 요 화살표. 요거 보이죠. X가 A로 다가간다. 화살표. X가 A로 가까워진다. 요거 이제 요렇게 표현한 거고 A가 우리는 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죠. 요렇게 되는데 요 한없이 끝없이 가까워진다를 뭘로 했냐면 요 화살표 위에다가 LIM이라고 적은 거예요. 한국말로 치자면 LIM이 뭐냐면 음. 그거지. 예. 이 극한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LIMIT거든. LIMIT. 원래 그 뭐 블랙냐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선전할 때 극한의 도전한 한 개 도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뭐 LIMIT 대신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예. 극한 한 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단어거든요. 끝없이 다가간다. 뭐 한없이 한 개 다다른다. 이런 게 LIMIT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LIM만 따온 거예요. LIM만. 이니셜만 따온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게 없어서 그렇지. 요 요 화살표 이렇게 있고 화살표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냐면 예. 이렇게 한없이 한없이 또는 계속 끊임없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화살표 위에다가 쓰는 거야. 예. 일로 다가간다. 한없이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거 등등등등 예. 그 화살표 위에다가 요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바꿔서 쓰면 LIMIT를 쓴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기 LIM만 위에다가 요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한국말로 쓰면 이런 거지. X가 A로 한없이 끊임없이 다가간다. 요 기호의 의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요거를 기호로 나타낸 게 요거에 요거요거. 요거요거. LIM X가 A로 다가간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하는 요 작업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이유가 수학이라는 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요런 기호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 없이 그냥 이거는 이거다 해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죠. 안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죠. 극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 극한은 평소에 쓰는 용어예요. 극한을 체험한다.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거 평상용어예요. 극한이라는 개념 용어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고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기호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요렇게 근데 이 기호 나타내는 게 될 건 아니었지. 그냥 X가 A로 다가가는데 한없이 다가간다. 그냥 한국말로 LIM 대신에 한없이 라고 적으면 돼. 만약에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적었겠지.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어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가 A로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여기다가 적은 거야. X가 A로 다가간다. 계속 X가 A로 계속 다가간다. 화살표 위에다. 그래서 화살표 위에 쓴 건데 이거 표현하기가 요렇게 쓰면 이 LIM을 요 위에 화살표 위에 작게 요렇게 쓰면 보기가 그러니까 다루기가 좀 불편한 거야. LIM을 키우고 그 밑에 요 작게 청자로 표현을 한 거야. 표기를. 이거는 쓰다가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진 거야. 초기에는 이렇게 안 썼지.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썼지. 내가 쓴 것처럼. 그렇죠? 지금 화면에 채팅 화면 보이는 거죠? 화면에 거기 끄떡떡떡? 오케이. 안 보이면 얘기해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뒤에 Fx랑 L 이런 거 군덕떡떡이 더 붙었는데 우리가 개념하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게 요거지. 처음에 했던 요거 함수의 극한과 수혈의 극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수혈의 극한 수혈이 뭐지? 막간을 이용한 타임 수혈 채팅 남겨주세요. 수혈 수혈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나? 수혈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용어가 나오면 용어에 대해서 뜻을 알면 그러면 70%는 안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용어를 어떻게 표현한가? 뭐 그게 다예요. 수혈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수혈 한 명씩 다 보내줘봐요. 제가 생각한 거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요. 남들하고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 좋아요. 그죠? 수혈 그러니까 줄인 거잖아. 수를 나열했다. 그러니까 넘버를 디스플레이했다. 영어를 하자면 그죠? 이런 얘기들인 거지. 수혈을 나열한 것 차례대로 나열된 수. 수를 나열시킨 것. 그리고 일정 규칙으로 배열한 수들. 수혈을 나열한 것. 일정 규칙으로 나열된 수들.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다들 표현이 다르죠? 어순도 다르고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를 나열한 것.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된 설명이 차례대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정 규칙으로 이것까지 조금 더 들어간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혈은 수를 나열시킨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가 나열됐는데 수가 그 규칙 무규칙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규칙 없이 막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막 수를 나열했어. 그러면 그것도 수가 수혈이에요. 수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다루느냐. 왜? 규칙이 없는 것을 굳이 우리가 다룬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규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레귤러하다는 것은 규칙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학문에서 보통 관심이 있는 것들은 규칙을 찾는 걸 원하는 거지. 어떤 거든 인간관계든 대인관계든 우주든 어쨌든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번에 코비드 나인틴 같으면 그거에 전파 속도라든지 전파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이 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죠? 학문이란 그런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가 나열된 것 중에 규칙이 있는 것들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규칙이 없이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냥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그거에서 연구를 해본던 규칙이 없는데 규칙 없는 것도 하나의 규칙인 거지 어쨌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규칙이 있는 것들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이 없는 것들도 수혈은 맞아 이제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관심 있다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수혈이라는 건 수가 나열된 건데 그중에서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다? 규칙이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왜? 우리는 규칙을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규칙들에 어떤 규칙들이 있는가 뭐 거기서 규칙이라고 해봐야 뻔해요 우리가 아는 규칙이라는 게 룰이라는 게 몇 가지 없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에서 규칙이라는 거 법칙이라는 게 몇 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규칙이 뭐가 있을까 수학에서 그것이 가장 자주 쓰고 누구나 다 아는 규칙이 바로 연산법칙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거를 네 개의 룰 4 룰을 쓰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법칙 연산들 중에 네 가지의 룰 네 가지 룰 네 가지 규칙 그래서 그거를 사칙이라고 하지 한자로 그런 거예요 네 가지 규칙 사칙 연산은 뭐예요 연산 연산 연산은 뭐 딴 거 안 해요 연속된 계산 연립화 이 연산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그 순환 문자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속된 계산 두 개든 세 개든 한 개는 계산이 안 되지 한 개를 계산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이 돼야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걸 하지 그래서 그 그거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연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네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네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지 더하기랑 더하기랑 곱하기 이렇게 두 가지 연산밖에 없어요 수학에서는 빼기랑 나누기는 역연산이거든 더하기의 역과정 곱하기의 역과정이 나누셈이라서 실제 수학에서 연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하기랑 곱하기 빼기랑 나누기는 더하기와 곱하기의 역과정이라서 그거는 하나의 연산이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열이 있고 수열 중에서 더하기 규칙이 있는 게 있고 곱하기 규칙이 있는 게 있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 수열은 수열인데 그리고 등비수열 여기서는 이제 더샘이 일정한 것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차이가 균등하다 차이가 균등하다 이게 등차라는 얘기지 전부 다 한자어로 이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좀 더 짧으니까 또 그리고 이게 있어 보이니까 한자어로 다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풀어서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등차 차이가 일정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다 같은 얘기지 관점이 좀 다른 거고 등비는 뭐냐면 비가 균등하다 비가 일정하다 비가 일정하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일정한 수가 곱해진다 이 말이지 비가 균등하다는 건 일정한 수가 곱해진다는 그 뜻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나오는 거예요 수열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연산이 두 개밖에 없거든 더하기랑 곱하기 그러니까 그것들에 이제 조인으로 해서 이거에서 좀 더 버무려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어쨌든 그래봐야 더하기하고 곱하기 왜 더하기하고 곱하기 밖에 없어요 연산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찌지고 뽑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그게 전부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극한 극한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수열의 극한 수가 이렇게 나열되는데 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쭉쭉쭉 간다면 얘는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지 어디로 채팅 어디로 항상 채팅창을 놓지 맙시다 어디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러면 얘는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쵸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쵸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시간별로 1분 단위로 어디로 해서 여기서 학교 정문이다 정문에서 다시 그러니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뭐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위치를 추적을 이렇게 해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같은 거지 그걸 이제 숫자로만 표현했을 뿐인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가 0으로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수혈의 극한이다 수혈의 극한이다 수가 어디로 다가가는지 이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를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인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뭔가 왜 이 함수의 극한과 숫자의 극한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전 우리가 배우는 전반전에는 개념적인 부분들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후반전 그러니까 두시간이니까 한시간에는 개념적인 것 잡을 거고 뒤에 한시간에는 여자들에 있는 것 좀 한번 볼게요 풀어보고 맞대기로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가 극한을 아니까 함수가 뭔지 알아야지 자 여기서 이제 함수가 뭘까요 함수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는 대로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회가 중요합니다 참회가 중요합니다 함수가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연산의 집합 함수가 연산의 집합이다 ㅁ ㅁ x에서 y로 가는 식이 하나씩 대칭된 집합 좋아 어떤 수가 들어가면 특장값이 나오는 관계 어떠한 값의 변수에 따라 변해지는가 좋은데 용어가 조금 어려워지네 변수 오케이 연산의 집합 연산의 집합 연산들 함수가 연산들의 집합이다 연산들의 집합 연산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연산들의 집합 연산들의 집합 폭넓은 범위에서는 연산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약간 반쪽짜리 연산들의 집합 연산들의 집합 또한 어떤 수가 들어가면 특정 값이 나오는 관계 어떤 수가 들어가면 값이 나오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수가 들어가면 특정 값이 나오는 관계부터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값이 나오는 거랑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특정한 값이 나오는 거랑 좀 다르지 좀 다른가?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값이 나오는 거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특정한 값이 나오는 거 나오는 관계 관계 x에서 y로 가는 시기 x에서 y로 가는 시기 하나씩 대칭된 집합 말들이 다들 조금 어려워 x에서 y로 가는 시기 지금 여러분들 설명한 것들이 여러분들 함축적으로 설명하니까 자꾸 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맞다 틀려다 이 얘기가 아니까 x에서 y로 가는 시기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근데 그렇게 가는 식이 x에서 y로 가는 식이 x에서 y로 가는 식이 식이 있는데 x에서 y로 갈 때 룰이 있는 거지 식이라는 건 x에서 y로 갈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룰이 있는 거지 룰이 자동차를 타고 간다 걸어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식이 하나씩 대칭된 집합 가는 식이 하나씩 대칭된 집합 x에서 y로 가는 식이 하나씩 대칭된 집합 여기서 대칭이라는 용어보다는 대응이 맞을 것 같아 대칭은 데칼코마네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냐면 대칭이라는 건 이쪽이랑 이쪽이라는 게 거울처럼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그거고 여기서는 대칭보다는 대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여기서는 대칭보다는 대응이 더 적절해 보여요 대칭된, 대응된 집합 집합, 집합이다 함수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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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합이다 집합이 함수다 집합이 함수다 집합이 함수다 함수가 집합인가? 함수가 집합인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값에 변수에 따라 변해지는 값 어떠한 값에 변수에 따라 변해지는 값 어떠한 값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이라는 수가 있는데 변수에 따라 변해지는 값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말이 좀 어렵게 생겼어야지 어떠한 값에 변수에 따라 변해지는 값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딴 게 아니죠 변수라는 건 여기 변해지는 값 여기 변해지는 값 그러니까 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는 거죠 변수 변수가 있다 약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 변수가 있는데 수사 통계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용어인거죠. 어떤 값에 따라 변해지는 것. 그거를 이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설명들이 다 맞아요. 이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취합을 해서 정리를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함수라는 게 조금 어려워. 왜 그러냐면 함수는 그전에 나왔던 극한이라든지 수혈처럼 단편적이지 않고 약간 복합적이거든요. 정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시계가 있으면 이거를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이 가는 거지. 다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관점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제 대충 보이는 거지. 어떤 걸 포커싱에 맞춰져 있는지. 그렇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 좀 더 이것들을 좀 취합해서 쉽게 가봅시다. 함수. 함수라는 한국말, 한국말 이름이 아니지. 한자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혈이나 극한처럼 그 뜻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 아니거든. 함수는. 그래서 나는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패스하고. 원래는 보통 이름을 보면 그 뜻이 짐작이 되거든요. 내용이. 그게 좋은 이름이고. 함수는 좋은 이름이 아니야.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왜냐면 그런 거잖아. 유진이도 있고 주경이, 현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름 뜻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름은 다 그렇게 해서 짓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이름을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뜻이 느껴지면 좋은 거야. 그죠. 그게 좀 좋은 이름인 거고. 그렇게 되라고. 왜냐면 그 이름을 지을 때 성명을 해서 이름을 짓는 이유가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계속 많이 듣는 거.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름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칭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거든. 근데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실제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인 거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기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이름을 잘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보면 어떤 학문들 마찬가지. 어떤 이름은 아 이건 나이스하게 지었다. 어떤 이름은 아 좀 이게 별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를 새로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의 창작물이 있으면 이름을 다 네이밍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가게, 현판을 이렇게 하면, 간판을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그대로 잘 살아있는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여기에 나온 쭉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가 대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거. x, y든 어떤 수가 들어가서 어떤 값이 나오든 그죠. 연산이 되든 어떤 값의 변수에 따라 변해지는 값이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땠든 대상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표현은 다 달라도. 그러니까 x에서 y든 어쨌든 가든 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대상이 x든 y든 어떤 값에 따라서 변해지는 값이든 어쨌든 간에 그죠. 두 수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들기 위한 이 소스가 뭐냐면 두 대상이 있고, 그리고 두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어떤 관계? 대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지금 남자들 밖에 없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두 대상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 그러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그거예요. 얘가 밥 먹을 때 얘도 밥 먹느냐. 얘가 놀러 갈 때 얘도 놀러 가느냐. 얘가 공부할 때 얘도 공부하느냐. 아니면 얘가 밥 먹을 때 얘는 놀고 얘가 공부할 때 얘는 밥 먹고. 그러면 얘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서울에 있을 때 얘는 진주 있고 얘는 학교에 있을 때 얘는 집에 있고 막 이러고. 그러면 둘 사이에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좀 그죠. 관계가 좀 치밀한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서울에 있을 때 얘도 서울에 있고 진주에 있을 때 진주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있고 집에 있을 때 집이 있고. 이러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식객에서 두 대상이 있는데 둘이 어떻게 대응 되는지를 보면 둘의 관계가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가 있다 없다. 그리고 보통 그 찌라시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연예인들 누구랑 누구랑 스캔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 사귀는지 아닌지는 둘이 같이 다니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걸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그죠. 그런 사진 포착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둘이 사귄다. 근데 꼭 사귄다 이렇게 하고 만남 중이다 이러면 안 되고 꼭 열 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열 애는 열 열. 그러니까 연애를 좀 넘어서서 진짜 막 그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런 걸 열 애 라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한국말을 좀 다시 배워야 돼. 그죠. 그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둘이 사귀는 것과 연애를 하는 건 좀 많이 다른 거죠. 연애와 연애는 많이 다른 거예요. 한국사는 찾아봐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둘의 관계는 어떻게 대응되는가로 판별이 나는 거지. 그죠. 그게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그렇게 판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둘이 썸 타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어떻게. 평소에 주변에서 지켜보니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판별하는 거지. 그게 바로 대응 관계라는 거지. 어떻게 대응이 되는가.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이 함수라는 건 뭐냐면.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관계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두 대상이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물어보는 게 바로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는 둘 대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도구예요. 네.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규명. 관계를 나타낸. 규명이란 말 좀 어렵지.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표현. 나타낸. 다룸.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대상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애 중인지. 웬수지간인지. 그죠. 친구 사이인지.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도구예요. 이것이 함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을 어떻게. 뭘로 나타낸다. 집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상을 다룸에 있어서. 두 대상을 집합으로 다루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이라는 용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상을 다루는데. 두 대상을 어떻게. 집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 특징을 집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학에서 보통 대상을 다룰 때는 집합으로 나타내요. 어떠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진이가 있으면. 유진이가 어떤 사람이냐. 유진이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진이는 키가 얼마에.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부터 얘기하죠. 키가 얼마에. 몸무게 얼마에. 외모에. 상커풀이 있느냐. 없느냐. 안경을 껐느냐. 안 껐느냐. 헤어스타일이 어떻냐. 등등등등등등. 그렇죠. 신발이나 옷은 어떤 걸 입었느냐. 그리고 내면적인 성격이 어떻냐. 그렇죠. 어떤 걸 먹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유진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유일한 거고. 그렇죠. 그런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지. 그런 것들.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사람. 이 유진이다. 요거를 이렇게 하자. 그렇지. 유진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그리고 성격이 어떻고. 식성이 어떻고. 등등. 이 유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이렇게 표현한 게 집합이야. 집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다 모여라. 이게 집합인 거지. 좀 더 이렇게 더 확대해서 하면. 기본 수학 듣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 그게 집합인 거지. 기본 수학 반. 학생들. 유진이, 현우, 주경이, 민영이, 준하, 건우, 민석이 이런 거. 이렇게. 그게 기본 수학 집합.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보통 대상들을 다룰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집합이에요. 거의 집합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집합으로 나타낸 거지. 그래서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을 집합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두 대상 사이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대응으로 나타낸 거예요. 화살표로. 유진이가. 그러니까 유진이랑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지. 자꾸 유진이만 그러나. 민영이가 있는데. 민영이랑 다른 사람이 있는데. 민영이랑 다른 사람이 같은가 다른가. 민영이랑 키도 같고 몸무게도 같고. 시력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같이 사는 집도 같고. 이렇게. 다 같더라. 엄청 많이 같은 거야. 그러면 얘와 민영이랑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 알고 봤더니 민영이 쌍둥이 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민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특정 짓는 거지.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함수라는 거죠. 이해가 나요. 함수라는 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대상 사이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뭘로 나타내느냐. 대응으로 나타내. 대응관계. 화살표로. 어떻게 짝지어지는가. 그걸 이제 대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다루는 방식인 거고. 다루는 도구가 함수인 거고. 그러면 그거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거냐. 두 대상을 집합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집합들 간의 대응관계. 1이 1이랑 대응되느냐. 2가 3이랑 대응되느냐. 2가 2랑 대응되느냐. 막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지. 대응관계를. 그거에 따라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 함수다.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지수 함수다. 로그 함수다. 삼각 함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지. 관계는 관계인데. 어떻게 대응되느냐. 대응이 각각 다른 거야. 수들이 있는데 수가 어떻게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1이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가 1, 3, 5, 1, 2.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따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거지. 이해가죠?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거.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친구사인지 애인사인지 왼손지관인지 아니면 쌍둥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두 대상의 정보들의 대응관계를 보고 판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판별하잖아요. 그걸 단지 수학에서는 좀 더 포멀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포멀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규명하고 관계를 다루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함수. 두 대상은 집합으로 표현. 위에 표현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유진이는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거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유진이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나타낸 거야. 그리고 두 대상을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두 대상의 대응관계는 뭘로 표현한다? 등식으로 표현한다. 두 대상이 대응관계가 있을 건데 1이 뭐랑 대응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등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집합이 있는데 X집합과 Y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보통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이것도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집합을 가나다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영어로 했으니까 집합을 AB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지. 오케이? 네, 그런 거고. 실제 초기에는 몇 십 년 전에는 수학을 이 집합을 설명할 때 집합을 가 집합, 나 집합, 가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한국말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영어로 그냥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자고 약속으로 변경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한국말로 가나다 그렇게 나타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수학회에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바꾼 거거든요. 굳이 괜히 그렇게 바꾸지 말자. 더 번거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수학의 어떤 기초 베이스나 수학의 학문의 체계 자체를 우리 한국에서 아시아권에서 만들었다면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전부 다 한국말로 이름이 붙었겠지.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영어로 이름이 붙는 거예요. 뭐 그게 여러분들하고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두 대상이 대응관계가 있는데 그걸 등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이 x, y, a, b, 상관없어요. a와 b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대상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되느냐 이런 거지. 거기에서 집합 안에 원서로 우리가 소문자로 나타내면 a는 집합 a와 b가 있다. 두 집합을 a, b 라고 하면 두 집합이 있으면 거기서 그 원소를 각각 a 소문자 a, b, c 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원소 둘 중에 첫 번째 뭐 이거는 a 원은 b 원에 1을 더하는 거랑 같더라. 예를 들면 1이 2랑 되었으면 1은 1에서 1을 더해서 더한 값에 대응되더라. 그리고 a2는 b2에 1을 더한 거랑 같더라 이렇게 되면 모든 수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제적으로 a는 b에다가 1을 더한 관계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xy로 바꾸면 y는 x 플러스 1이랑 같더라 그러니까 두 집합이 yx라면 y는 x 플러스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상의 대응관계가 있을 건데 그거를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을 위에 나온 것처럼 뭐 어떤 키가 어떻고 뭐 이렇게 수치 어디갔지? 유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해서 성격이나 식성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성격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떤 그게 있는데 어떤 성격이 무슨 성격이다 뭐 다 할지도 아니다 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전부 다 다루기에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다루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수치로 바꿔요 왜? 그러니까 외향적이면 1변 내향적이면 2변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을 다이얼지르면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척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숫자로 다 바꿀 수 있겠지 식성도 마찬가지로 짜장면을 좋아하면 1번 짬뽕을 좋아하면 2번 양식이면 3번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두 집합으로 나타날 때 보통 함수에서는 이제 숫자로 이 숫자가 아닌 것들도 다 숫자로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합은 전부 다 숫자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숫자들의 1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대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왜? 숫자들이니까 왜냐하면 두 숫자는 어떻게든 각각 만들 수 있어요 왜? 1이 3이랑 대응되고 1이 3이랑 딱 찍고 그죠? 그러면 1이 3이랑 다르잖아 그럼 각게 만들려면 1에다가 3을 곱하든지 1에다가 2를 더하든지 어떻게 방법은 많잖아요 그 각게끔 만드는 방식들이 있는 거지 그죠? 등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이 함수 그죠? 함수식들이잖아요 많이 보던 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이 몇 가지들 지금 그 전에 극한 수열같이 단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두 집합이 있어야 되고 두 집합의 대응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두 집합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하나 추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방향성이 있어요 둘 대상 사이의 관계를 이 등식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두 대상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두 사람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에 대한 여자의 반응 그리고 여자에 대한 남자의 반응 그게 둘이 맞았을 때 뭐 사귀든지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얘를 좋아하지만 얘는 얘를 안 좋아하면 이게 성사가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둘의 대상의 관계의 이 두 대상의 관계는 이게 양쪽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거지 관계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는 관계가 아니지 스토커지 집착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규명하는데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대상을 이렇게 다룰 때 화살표를 써서 양방향성이 아니라 이 아니라 이 단방향성 그러니까 반방향성 우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잖아 도체인데 반 도체 그거는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인데 반방향성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함수라고 하면 거기서 다시 거꾸로 반대방향으로 가는 걸 거스를 역자 역함수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둘의 관계라는 건 남자가 여자에 대한 대응관계 얘가 얘가 얘에 대한 이런 대응과 그다음에 얘가 얘에 대한 반응 그게 맞아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팅을 한다고 하면 소개팅을 나가면 3명 3명 나왔는데 1번이 3번 좋아하고 2번이 1번 좋아하고 2번이 아 그리고 3번이 또 뭐 남았지 뭐 1번 좋아하고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쪽 여자 쪽에서는 또 얘가 얘는 3번이 1번 좋아했지만 1번은 여자 1번은 남자 1번을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양방향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각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 거를 보는 게 함수고 그다음에 여자가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게 이제 역함수라고 보면 되지 왜? 뭐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여자가 먼저 선택을 한다면 여자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게 함수고 그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남자 쪽에서 여자 선택하는 거 보는 게 역함수 이렇게 오케이? 그래야 완벽한 얘 둘의 정확한 관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두 대상을 다루긴 한데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긴 한데 관계를 다루는데 확실하게 규명되려면 함수와 역함수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함수는 반쪽짜리로 보는 거에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보면 좋은데 한꺼번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 쪼개서 보는 거예요 함수는 그래서 둘 대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거긴 한데 다루는데 이제 한 번에 한 큐이 안 돼서 함수와 역함수로 반반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디테일하게 엄밀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함수다 오케이? 그 말이 좀 긴데 설명을 지금 굉장히 길게 했어요 함수에 대해서 30분 정도로 설명을 한 건데 실제 함수는 몇 시간을 설명을 해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미분적분학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그 이후에 함수해석학, 복수해석학 거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벡터나 공대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함수해석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모르고 대학 수학을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대학 수학의 내용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거기에 더 웍스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배우는 것들이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함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함수는 뭐다?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규명 다루는 도구다 그래서 두 대상 사이를 다룰 때 두 대상을 집합으로 표현하고 관계는 대응을 등식으로 만들어 표현한다 단 여기서 방향성을 가진다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죠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도구로서 두 대상을 집합으로 표현하고 관계는 대응 관계를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등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이게 화살표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함수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역함수니까 함수가 있고 원래 가고 나서 다시 역방향으로 가는 게 역함수예요 간 것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지 다른 대상으로 거꾸로 방향으로 무조건 역함수인 거 아니에요 함수가 있어야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없는데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역함수라는 건 함수에 거스를 역자니까 내려와야 거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있어야 역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 없이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F라고 하면 그거의 역함수는 F의 인버서라고 해서 그 함수 F의 역함수가 있는 거지 함수 F가 있고 또 다른 함수 G가 있는데 함수 F를 거꾸로 가는 게 F의 역함수고 G를 거꾸로 가는 게 G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G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소개팅을 갔는데 3대3 소개팅을 갔는데 근데 남자가 여자를 막 선택하는데 전혀 또 그 옆 테이블에 다른 팀의 소개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남자가 여기 여자들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여기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을 선택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짬뽕 시키면 안 돼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역함수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그리기가 힘드니까 패스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정리를 한번 할게요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세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두 대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해야 되나? 함수는 정리하자면 두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맞나요?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함수는 두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네 좋아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두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걸 왜 자꾸 시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지금 말이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좀 느껴지나요? 이게 말은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다듬어지고 내가 얘기를 한번 하면서 조금 부족하면 또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입들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얘기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면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느는 거지 좋아요 유진이 함수란 길게 설명해도 좋고 짧게 설명해도 좋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십니까? 네 이제 들려요 이제 함수는 A에서 B가 된다 할 때 그 대응되는 관계를 정리한 식을 함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이제 A랑 B가 있는데 만약에 A에서 B가 될 때 그 대응되는 관계를 정리해 놓은 식을 함수라고 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A에서 B가 될 때 그 관계를 정리한 식을 함수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현우 네 네 네 네 함수란 네 네 네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주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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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도구를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아요 네 민영이 네 네 네 네 함수는 X와 Y에 집합이 있으면은 네 어떤 수가 X쪽에서 어떤 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Y쪽에서 값이 특정한 값이 나오는 관계고 그 두 집합을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집합을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집합을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집합이 함수인 건 아닌 거 없고 네 네 두 집합에 네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까지 설명 잘 했는데 뒤에 있는데 두 집합이 함수다 이렇게 하면 네 집합이 함수인 거잖아요 네 집합이 함수는 아니거든요 네 말이 이제 조금 달라져요 다시 설명 네 두 이제 어 대상 사이의 이제 관계가 함수인 거 네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 사이의 관계가 네 함수다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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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준하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 함수는 그 그 어떤 수가 들어가고 나오는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떤 수가 들어가고 나오는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건우 네 네 함수란 두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할 때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두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할 때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네 아 거기서 두 경우의 수라는 말이 조금 걸려요 네 그러니까 두 대상 두 집합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두 경우의 수라는 건 네 경우의 수는 조금 다른 얘기가 돼서 네 다시 한 번만 네 네 네 두 대상의 수를 이 집합으로 표현할 때 네 네 네 네 두 수를 집합으로 묶었을 때 네 네 지파반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파반의 수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식은 식인데 등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요 얘기를 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다듬는 작업만 하고